자야도 상대의 궁극기를 카운트 치는 측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칼리, 레나타가 사실 정속 조합인데 상대 궁극기들 밸류보면 좀 당길 것 같습니다. 둘째 고민 중. 칼리냐 자야냐. 말씀하신 대로 다 1인 있고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빨아들이겠다. 레나타 궁극기도 역이니시의 최강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넘어지지만 않는다면 이전 경기와 이전 경기보다 더 빠르게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나름 팀원의 평균 경기 시간을 고려해본다면 좀 늦게 끝난 거예요. 30분 대 중반이었으니까. 세주하니가 당장은 좀 더 빨라요. 정글을 약간 스킵해서. 그리고 웨이 선수가 오너 선수에게 안 들키고 탑갱킥 들어가는데요. 그렇군요. 그러면 오너 쪽으로 아래쪽으로! 오너 쪽으로 도망을 가봐야겠죠? 이게 더블 인터가 지면서 이게 아마 콜이 나왔을 거예요. 오너가 딱 들어가니까 상대 블루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은 가져올 수 있나요? 조금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가져오면! 이게 스마 싸움이 세주하니 쪽이 유리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괜히 발목 끼면 좀 피곤해지는데 다행인 거는 아칼리가 주도권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다른 지도 끝까지는 안 하네요. 오너 만났고요. 약간 이러면 또 친구 싸움으로 가는데 그렇죠. 페이커가 조금씩이라도 빠르거든요. 그렇죠. 한번 피해주고 오너! 근데 이게 오너가 이미 맞고 쫓겨나서 페이커 잔별을 당해놔요. 오너가 엄청 세요. 이게 그래서 따로따로 싸우는 구도에서 정글 힘 차이가 난 게 좀 의미가 있었죠. 방금은 자, 민까지 왔고요. 꽤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빠져라 이거죠. 오너도 지굴 한번 봐야 돼서 아, 정말 쏴야 네. 자, 그럼 오너가 좀 쳐다보고 있습니다만 브리스가 근데 이게 반대로 비에고 제이스 입장에서 피해오라 잡는 건 좀 어렵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아이고! 압박이라도 좀 세게 그렇죠. 압박이라도 세게 넣어주면 영향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웨이도 오니까 들어왔다가 바로 빠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전멸 없는 제이스 좀 이게 아, 이게 세수가 미는 힘이 너무 세서 이게 2대2 싸움이 원래 안 돼요. 그래서 아, 잠깐만요. 비싸라! 연이어 죽었습니다. 비싸라! 네. 카이사는 아래쪽에 있고요. 이게 근데 시간이 끌리면요. 역으로 T1도 또 이상해집니다. 그렇죠. 카이사도 오고 있거든요. 지금 막 출발했으니까 이게 아칼리 컨디션이 안 좋아요. 지금 아칼리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러면 뺄 거 확실히 빼고 있는데 지금 빼도 보면 리스크이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바텀이 투입돼서 그리고 제이스도 이렇게 붕 떠있는 움직임일 때 좀 많이 무서워요. 항상 그러니까 챔피언들 구성 자체가 T1이 필드 싸움에서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닙니다. 애초에 각각 라인전에서 각계 전투가 괜찮은 거지 좀 그러면 비켜서 용쪽으로 틀었습니다. 방향을 그렇죠. 카이사가 좀 늦게 합류하는 걸 T1 쪽에서 이용하고 싶었는데 결국엔 갈라이 카이사가 미드까지 도착하니까 전령 깔끔하게 포기하고 T1 입장에서는 이제부터는 시간이 필요해요. 한방에 깨져요. 우리 정부로 왔다 간 상황이에요 지금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제이스가 어 일단 미드 아 반대쪽 빙이 있네요. 저게 맞아요. 와 일단 전멸 궁을 쓸 수밖에 없었고요. 페이커 위쪽은 제우 쓱 지쪽 빠졌고요. 아니 이게 딜각 사이클 견적은 페이커가 잘 봤는데 샤오도 친구들이 오는 타이밍과 그 와중에 스케이셋이 좋아서 그리고 순간적으로 웨이 선수의 궁극기와 제우스 선수의 전멸이 오 오너가 언제 찍을 수 있는 거죠? 오너가 제이 아오 이게 그냥 막 들어와서 죽여도 되는 게 이 조합이고 원래 말렸을 때 힘든 게 제일 힘드기도 하고요. 비에고도 위험해요. 그리고 잘못하면 이거 망쳤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좀 방향을 끌었죠. 페이커가 다음은 이거 흡수 남아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빠져나올 수만이 베이커가 힘든 와중에도 드리블을 끊임없이 잘해주고 있고요. 네. 그렇죠. 웨이가 계속 믿을 쪽에 있었거든요. 전력을 풀었고요. 반격! 어, 이거는 아, 이거 타워! 어, 괜찮아. 교환, 교환. 지금까지 교환. 서로 순간적으로 좀 이렇게 억갈리면서 어지러운 구도가 나왔는데 웨이 한번 잡았거든요. 웨이 한번 잡아보자인데 근데 이거 역으로 피워라 거의 다 봤고요. 네. 그래서 어, 밍! 이게 도망가기가 좀 어려우고 있는데 이게 이게 잘 큰 세주를 잡는 각이 순간적으로 나오니까 약간 욕심났던 것 같은데 수전은 0대2로 뒤집었습니다만 이거 뒤에도 직선 갱 예. 타이밍도 어어, 일단 다시 페이커가 아래쪽에 병력이 많아서 빠져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전면 1부 직전 1부 직전 1부 직전 어, 사우 이렇게 회기동 회기동 페이커! 와, 개걸은 기가 막혔어요! 큰 역할을 해주기 바랍니다. 한번 맞고 적당히, 적당히 예. 그러니까 브리스가 저기 발부디에서 너무 도망가요 너무 도망가요 약점을 안 주려고 아래로 등을 딱 맞히고 아, 등을 안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등을 갖다 대고 드루와드루와 모드로 열심히 싸웠는데 브리스가 차가 밀리게 됐고요 아, 요거 아까봐, 지속적으로 1대1 서로 쿵 만년소리 이 차가 있는 상황 아, 요게, 요게 아, 도망, 도망, 도망 피해, 피해, 피해 다 살았습니다 다 안쪽으로 잘 갔고요 진짜 치워라겠어 어찌 안쪽 다 묵직하게 버티면서 딜러들 템 더 뽑고 그러면서 한 방에 역전한다는 느낌으로 네 중간에 상처를 내면 구마웨씨도 왔는데 잠시만요 제주완 이곳저것 친구들이 오니까 그리고 세주와님, 뭐 솔룡까지 챙겼고 이것저것 많이 먹었죠 아리인드가 앞서서도 마지막 쌩대왕이 또 또 또 또 또 또 위험한대요 이게 아 정말 저희 입장에서는 아픈 얘기지만 제이스를 해? 이거에요 그리고 브리스의 피오라도 왜 밴이 되는지 가 나오는 거고 웨이가 좀 깊은 것 같은데 이거는 메쉬를 썼지만 전멸이 있어서 살아나가는 과정인 것 같은데 저 세주 한 번 먹으면 진짜 포식하는 느낌이 들겠죠 아 그쵸 그게 어깨가 쉽지는 않고 탑 정글이 구마윤씨 입으로 누구의 입으로 좀 들어가서 현상금 좀 뗐으면 좋겠습니다 뭐라도 좀 상대가 깨려고 이 이거는 좀 냈거든요? 욕심은 냈어요 확실히 욕심을 냈으면 뭐를 받아야 해요? 킬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 와중에 반대편을 봐야 돼요 반대편 이게 그래서 오너가 옆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마크를 하기 위해 밍이 나가있고 네 페이커까지 전멸 제이크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뺑이나 아래쪽에서 샤오가 죽는 동안에 밑쪽에서 발언을 먹지 못했어요 원래 잃을 게 많은 팀은 저거 쉽게 버스트 못합니다 힘이 강해졌을 때 한 마음으로 한 점 골팔하면 좋겠는데 일단은 상대가 지금 스노우브를 굴리고 있네요 한 번 피하고요 제우스 아 이번에 반격을 하네 아칼리도 보이거든요 제이커가 위치가 좋아요 시간을 오래 끌긴 끌었어요 상대가 좀 멀고 아 전대동에서 아래쪽에서 오너 빠지고요 이것저것 서로 전멸 교환은 되고 사실 이런 식으로 교환하면 RNG가 그냥 기분 더 좋은 거거든요 단순하게 진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완전 더 이상 T1은 아예 실수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 상대 전멸함선들은 샤오밖에 없습니다 혹시? 깜깜한데 샤오 버스, 버스가 상대가 드래곤 중에 많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버스 각이 나와요 버스가 나와요 일단은 볼 것 같아요 근데 도망을 아니면 한타를 어떤식으로 여그모 내나타고 깔면서 여기서 T1이 드리블을 어떻게 해봐야 되는데 일단 배수의 짓 들어와봐 저분들은 들어와봐 두 명대로 들어와봐 빨면서 이게 정해서 빨면서 들어와봐 들어와봐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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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드 먹은 상태입니다 T1 골목쪽에서 진짜 잘 빨았어요 맞습니다 와 이걸 해내고 그리고 이거는 좋아요 바론 있는 T1이 조항도가 나은데 이것만 살면 돼요 또 해주면 위치가 좀 깊게, 깊어서 살기가 쉽진 않았는데 그리고 피오라가 사이드 뚫고 있고 이런거 이제 이넘베치상 약간 특공대도 울리는데 알아요 상대 3명이예요 어! 3명인데! 파악은 했으니까 T1도 우르르 근데 사일러스가 탑이니까 T1도 결정 내려야지 사일러스 안와? 이거는 사일러스 부르죠 T1 사일러스 안와? 빨리 와라 사일러스 안오면 우리 장로 친다 진짜 먹는다 와 오고 있어요 자야가 불 빠졌고 일단 자야가 빨아들였어요 한 번 빨면서 자! 그럼 이벤트 들어갑게요! 약간 여기서 자유한테도 때릴 수 있는 싸움인데 그쵸! 그러면 또 안쪽에서 구나이예가 때리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구나이예가 때리고 있거든요 한 무라이 다 때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구나이예가 때리고 있었거든요 구나이예가 때리고 있었거든요 구나이예가 때리고 있었거든요 구나이예가 때리고 있었거든요 구나이예가 때리고 있었다고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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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았어요! 네! 링에 노틸러스가 몸이 쏠리다보니까 구나이예의 프리딜이 확실하게 나왔어요 힘들고요 네! 그렇죠! 계속 미적! 빙살이 더 뛰는! 그렇죠! 브레스 한 번 보자! 네! 우리 지금 두려울 게 없어 베이는 게 없어 진짜 맞죠! 지금 브레스바디 안 날 거 T1은 워낙 경기 빨리 끝내요 웨이 뒤에서 웨이! 웨이! 이렇게까지 만들었다는 게 대단한 거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말씀하진 바 같이 뒤로 뺀 거예요! 오! 샤오! 웨이! 웨이! 샤오! 샤오! 땡큐 샤오! 그렇다 계속 주고 있어요 지금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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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았던 거야 하나씩 하나씩 이거 RNG 보기에 폰터벌 등장 최대한 여기서 근데 포탑이 아직 꽉 있고 그럼 킬리 나와요 구나이스 구나이스 비에 스파하고 오른쪽 브리스트 브리스트가 있어서 폭탄 목걸이 폭탄 목걸이 웨이! 한 번 폭발 안 해요 애마ا요 복탄 목걸이 해체 성공 샤오 원자이스 자우 원자이스 웨이! 동화의 다운 지지 다 안되고 버page 스크랩! 스크랩!